안녕하세요 하얀 밴드 매니저 우초입니다 구독자 1000분되는거 이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년 안에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건데 지금 6개월 조금 넘었는데 벌써 됐네요 사실 저희가 브리티시가 탈런트에서 준중결승에 올라가고 나서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구요 킹스톤 시청 의뢰를 받아서 음악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모든 일이 다 스톱된 상태입니다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구요 원래 저희 밴드가 파워메탈이 전문이라 발라드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연습 많이 하고 보강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한량밴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iao 1년 120일 1시간 1년 7개월 romo lerin 선 1월 We were asked by Kingston City Hall for a promotional cover song for the Korean town here And recorded it And we were starting properly and more actively But, what a shit, what a bloody perfect timing The shit COVID-19 suspended us all completely Since it was released as soon as it was a big part in both the UK, of course, and even in Korea there 처음에는 파워매터로 연결되었지만, 유튜브에서 시작했을 때, 발라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COVID-19가 너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하지만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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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